실제로 겪었던 실어 괴담들 첫번째 이야기, 친구의 어머니 지난 여름 방학 때 일입니다. 친한 친구들과 함께 밤늦게 친구네 집에 놀러가기로 했었습니다. 허나 그 아이네 집에서 제가 제일 멀었고 게다가 늦장을 부리며 천천히 나왔던 터라 시간을 맞추기 위해 지름길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름길은 하필이면 풍내에서 제일 무섭기로 소문난 뒷골목이었습니다. 도둑고양이의 지도들 끓고 가로등도 중간에 하나밖에 없고 길도 좁아쳐진 데다가 살인사건이 일어났었다는 소문도 있는 뒷골목 저는 망설였지만 시간은 민감한 친구들이라 시간을 맞추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뒷골목으로 갔고 무서움에 덜덜 떨며 겨우겨우 가고 있었는데 누군가 제 뒤에서 어깨를 탁하고 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비명을 지르자 제 친구의 어머니께서 깜짝 놀라 어리벙벙한 표정으로 서 계시는 것이었습니다. 친구 어머니께서는 보리를 보러 지나가시다가 제가 이 골목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걱정돼서 따라 들어오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안심이 돼서 친구 어머니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며 친구들과 만나기로 한 지점 가까이였고 친구 어머니께서는 다른 길로 가셨습니다. 안 무섭드나 나 같으면 늦어도 돌아오겠다. 친구들이 이미 다 모여있었고 제가 골목길로 나오는 걸 보곤 저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다행히 너희 어머니를 만나서 같이 왔다라고 대답했더니 친구가 말하기를 니 어디 아프나 우리 엄마 출장 갔다 않겠나 그렇습니다. 생각해보니 친구 부모님은 며칠 전부터 두 분 다 출장을 가셔서 집이 귀엽기에 오늘 만나기로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전 누구랑 왔던 걸까요 두 번째 이야기 집안의 목소리 아버지께서 새벽 5시가 넘어서 들어오신다고 해서 집에는 어머니와 남동생 그리고 저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유난히 잠이 안 와서 가족들 모두 3시 넘어서 잤습니다. 어머니가 먼저 주무시고 3시 10분에 동생이 그리고 3시 30분쯤에 제가 마지막으로 잠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침대보다 거실이 편했던 터라 거실로 나와 이불을 덮고 자르고 했는데 어머니께서 안방에서 나오시더니 한숨을 쉬시면서 흥얼거리시는 것이었습니다. 전 어머니께서 잠이 안 오셔서 흥얼거리면서 노래를 하시는구나 어머니께서 이런 행동도 하시다니 라고 생각했는데 왠지 흥얼거리는 목소리가 무서웠기에 그래서 전 엄마 노래 불렀어? 라고 물었습니다. 아니 엄마는 노래 안 불렀는데 그러고 보니 거실에서 노래소리가 들리네 이게 무슨 말이랍니까? 분명 한숨과 흥얼거리는 소리가 절묘한 타이밍으로 이어졌고 예자 목소리였기 때문에 전 엄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니라니 어머니와 나 이외에 누군가가 있던 것입니다. 혹시 지금 옆에 있는 사람이 어머니가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여하튼 그 흥얼거림은 잠시 후에 사라졌고 아직도 저희 집에 풀리지 않는 의문점으로 남아있습니다. 세번째 이야기 여자 고등학교의 기숙사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일입니다. 당시 여고 기숙사라는 폐쇄적 조건 때문인지 기숙사에서는 귀신을 안 본 사람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자고 일어나면 천장은 멀쩡한데 바닥과 요에는 알 수 없는 피가 떨어진 모양 그대로 남아있거나 혼자 있던 방에서 거울을 보면 뒷자리에서 가만히 서있는 룸메이트 물론 뒤를 돌아보면 아무도 없었습니다. 저희 기숙사는 특이하게도 침대방이 아니라 온돌방이고 기숙사의 분위기보다는 가정집의 분위기가 더 짙은 곳이었습니다. 그래서인지 방의 개념도 희미해서 서로 방을 바꿔 잔다던지 친구들이 서로 다른 방에 가서 자는 일이 흔했었죠. 저는 무서움을 안 타는 성격인지라 귀신을 보았다는 그런 상황을 즐기며 웃어 남기곤 했었는데 고등학교 2학년에 올라가면서 3인시를 쓰게 되자 상황이 틀려졌습니다. 저는 자는 포즈가 똑바로 누워서 가슴에 손을 얹고 일어날 때까지 자세가 변하지 않고 자는 타입인데 3인시를 쓰게 되자 일주일에 한두 번은 꼭 가위에 눌렸습니다. 사실 가위에 눌리는 건 귀신의 장난이 아닌 심리적 스트레스일 것이라고 생각하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었죠. 그런데 여름으로 다가갈수록 가위 눌리는 횟수가 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날은 가위도 눌리지 않고 모처럼 편히 자다 새벽 5시경에 갑자기 눈이 떠졌습니다. 잠든지 두세 시간밖에 지나지 않았던 터라 정말 신기했었습니다. 새벽 5시쯤인데도 여름이 가까워서인지 창쪽에서는 벌써날이 조금씩 밝아지고 있었고 제 왼쪽 의무니 사람 그림자가 뚜렷하게 3명이 보였습니다. 새벽이라 그림자도 잘 보이네 라고 생각했지만 다시 생각하니 제 방은 3인시리라 옆에 있는 두 명의 그림자만 보여야 했습니다. 하지만 잠에 상당히 취했던 터라 저는 옆방 친구가 놀러와서 자나 하고는 다시 잤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아침 어제 다른 방 애가 우리 방 와서 졌었어? 라고 물었지만 친구는 시험기간이라서 둘 다 새벽 5시까지 공부하다가 잠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명은 자려고 누웠는데 바로 가위에 눌려서 너무 무서운 나머지 도서관에 있었다고 그리고 생각해보니 저와 제 친구가 누웠던 자리는 그림자가 안 보이는 자리였습니다. 그럼 그 두 명의 그림자는 누구였던 걸까요? 그 뒤로 저는 자는 습관을 받고 똑바로 누워 자지 않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화장실에서의 대화 제 친구들이 저희 집에 놀러 왔을 때였습니다. 그날 모인 친구들은 저와 언니까지 포함해서 모두 7명 우리들은 한참 동안 재미있게 놀다가 한 친구의 제안으로 각자 무서운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저희 언니와 저는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약간 낮은 중저음의 목소리를 가진 터라 무서운 이야기를 하기에는 정말 체격이었고 게다가 저희 언니는 그때 목감기까지 걸려 있었습니다. 발에 끓는 중저음의 여자 목소리 정말 무서운 이야기에 가장 잘 어울리는 목소리였습니다. 아무튼 우리는 모두 침을 꼴깍 삼키며 언니의 무서운 이야기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리고 한 명 한 명 무서운 이야기를 하다가 얼뜰결에 저녁을 먹고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밤중이었습니다. 자고 있는데 갑자기 배가 아픈 겁니다. 보통 때 같으면 혼자 화장실에 갔겠지만 저녁에 무서운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들은 데다가 언니가 무서운 목소리로 해준 화장실 귀신 이야기가 머리에 남아있어서 도저히 혼자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옆을 두리번 거리다가 제 옆에서 자고 있는 언니를 깨웠습니다. 순간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언니 목소리가 좀 이상했습니다. 눈낮이가 없는 약간 쉰듯한 목소리 하지만 언니는 감기에 걸려있었기에 그때는 그런가 하고 깊게 생각하지 않았고 언니를 깨워 화장실에 같이 가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화장실에 언니와 함께 가도 같이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언니는 밖에서 기다리고 저는 용변을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화장실 이야기가 떠오르면서 등골이 서늘해지는 겁니다. 저는 언니를 불러서 노래를 좀 불러달라고 했죠. 그런데 하필이면 언니가 제가 가장 무서워하는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저는 언니에게 계속 부르지 말라고 했지만 언니는 귀찮다며 계속 삼지박이를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하지 말라고 해도 계속 부르는 탓에 저는 무서움을 겨우 참다가 일을 마치고 다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 분명히 제 옆에서 잠들었던 언니가 없는 것입니다. 그때만 해도 일찍 일어났다 보다 하고 아침을 먹고 있다가 어제 밤 일이 생각나서 언니에게 말했습니다. 어제 화장실에 한밤중에 삼지박이를 부르냐 그게 얼마나 무서운 노랜데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언니의 말에 모두들 내가 장난을 친다며 웃었지만 저의 표정을 보고는 분위기가 사해졌고 수저 소리만 조용히 들리는 가운데 가장 조용하던 제 친구가 한마디를 했는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우리는 모두 굳으며 수저를 떨어뜨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실은 내가 어제 물을 마시러 부엌에 가다가 화장실 앞을 지나갔는데 너 혼자 화장실에서 뭐라고 중얼거리더라 아무도 없는데 꼭 누구랑 같이 있는 것처럼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